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별일 없으셨어요? 네 뭐 강력사건 사고는 많았지만 저는 다행히 잘 지냈습니다 저도 뭐 그냥 지내다 보니까 벌써 4월 둘째 주 셋째 주가 오고 있고요 뉴스를 쫙 보는데요 저희는 그냥 무탈하게 지낸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별디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이 뉴스들이 나오더니 결국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나온 경제뉴스 중에 신문사들이 일면 장식한 뉴스 중에 하나죠 실적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공개가 됐는데요 1분기 동안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6천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한데 이것만 보면 크죠 삼성전자로 치면 작년에는 얼마 벌었지? 그 다음에 이전 분기에는 얼마 벌었지?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차이가 좀 크다는 거죠 전년 대비하면 영업이익이 95.7%나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14조 1,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거든요 22년도 1분기에 작년에 대비하면 작년 4분기하고 비교하면 86% 정도가 이익이 감소했으니까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준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이하로 나온 것은 14년 만이니까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 이런 얘기도 맞는 거죠 매출은 63조 원 나왔어요 1분기에 전년도에 77조 7,800억 원이었으니까 매출도 한 19%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는 가전도 팔고 휴대폰도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만 떼놓고 보면 지금 한 1분기에 4조 원 정도 손실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기도 합니다 안 좋은데 일단 최악의 실적이 나온 날에 오히려 주가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의 가장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1분기에 최악의 실적을 낼 거다라는 건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요 증권사들에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점막을 내놓으면서 평균 영업이익이 7,20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악으로 안 좋게 보는 증권사는 영업이익이 4천억 원대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요 1분기에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최악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워낙 시장에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미 주가에는 악재가 선반영돼 있다라고들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이 공개되고 나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주가까지 그날 당일날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실적이 바닥을 치니까 주가도 바닥을 치고 도리어 먼저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그간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쪽 재고를 얘기하는데요 인위적인 생산 조정은 없다 그러니까 감산하지 않는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하지만 실적을 이번에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의미 있는 수준까지 생산을 하향 조정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시장에서 좀 크게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감산 공식화는 장사가 좀 너무 안 되니까 물건을 덜 찍어 만들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장사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악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시장 점유율이 낮은 회사라면 이게 악재로 받아들여지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려면 원유 시장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떨어지면 사우디 등 오펙이라고 불리는 석유 수출국 기구 국가들이 나서서 우리 감산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가가 강세로 전환하죠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이 40%를 넘거든요 정말 점유율이 커졌을 때는 51%까지 갔었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줄이면 아까 쌓여있던 재고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고는 줄어들고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앞서 주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반영된다고 했으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지겠네 메모리 반도체 파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반영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은 금요일 날 4.3% SK하이닉스는 6.3%가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왜 이제서야 감산을 발표한 건지 이 시점도 좀 궁금하고요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질 때까지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이렇게 딱 강하게 말한 이유가 있나요? 감산이 앞서 삼성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면 감산을 하면 수익이 좋아지냐라고 물으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감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면 수익은 좋아지겠지만 메모리 반도체라는 시장은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해놓고 이걸 계속 돌려야 되는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감산을 한다는 거는 시설 투자한 공장을 일부는 안 돌린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자한 금액 대비 생산하는 비용 그러니까 생산비가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러면 생산비가 올라간다는 거는 반도체 하나를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생산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성은 악화되겠죠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수익성을 높이려면 인원을 줄여야 되거든요 직원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인텔 이런 데들은 2만 명 자른다 이런 뉴스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많은 수의 감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산이라는 조치를 발표하는데 어차피 감산을 해도 수익성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삼성은 그동안 차라리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 그걸 뭐라 그랬냐면 치킨게임이다 그래서 삼성은 어차피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걸 계속 찍어내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거야 이런 전략을 써보고 있었죠 그러면 제가 좀 성격이 급하니까 결론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좋다는 건가요 안 좋다는 건가요? 이거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이 저 포함 많거든요 여기서 진짜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하고 그다음에 감산을 발표한 거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살펴야 되는데 앞서 삼성은 원래 감산전자 잘 쓰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치킨게임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버틸 수 있어 우리는 돈 많으니까 끝까지 생산해서 다른 경쟁자들 다 죽으면 이 시장 우리가 다 가져갈까라는 전략을 써오고 있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다는 게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감산을 발표하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0년간 삼성전자가 이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물량 위주의 경쟁이 끝났다 물량 위주 경쟁의 종말이다 이렇게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 위주 경쟁의 종말 그러면 반도체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인가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좋아 치킨게임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략 좀 무식한 전략이잖아요 난 체력 좋으니까 돈 많으니까 어떻게든 나는 버텨서 남 죽을 때까지 기다려보겠어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변화가 좀 많습니다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이미 삼성은 올라올 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41%까지 내려갔던 게 최근에 45%까지 실제로 감산 안 하면서 버티면서 점유율을 좀 올려놨고요 여기서 점유율을 더 올려봐야 큰 의미가 없다라고 삼성이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시장 외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다 빅데이터다 이러면서 그쪽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삼성도 이쪽으로 좀 진출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 AI하고 빅데이터 시장이 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고가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이 내놓은 자료에 보면 DDR5라는 제품 강화를 언급을 했어요 DDR5요? DDR5라는 게 메모리 반도체 중에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비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용 제품들에서 감산을 하고 우리는 비싼 제품을 이제 팔 거야 라는 전략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조금 판도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범용 제품보다는 그래서 DDR5는 한 2년 전에 제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비싸다고 잘 안 팔렸거든요 아마도 본격적인 판매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반등할 시기가 온 건가요? 주가는 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다 내린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몰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6만 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 10만 전자 가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9만까지 증권가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증권가 목표가가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을 점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창고에 쌓인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재고가 줄어드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들면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이제 감산까지 들어가면 가격 반등은 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조금 시간은 걸릴 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계속된다는 얘기 들리잖아요 무역수지가 지금 적자인 이유가 반도체 수출이 안 돼서거든요 그런데 최근 3월 들어서 2월 말과 3월 들어서 무역수지가 조금 올라가는 약간 그래프가 꺾여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 반도체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반도체가 핵심이네요 그렇다 보면 하반기는 좀 낮지 않겠느냐라는 긍정 전망이 있다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굉장히 시설 투자 많이 하거든요 국내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말고 장비나 소재 쪽으로 보자고 하면 미국은 일단 설계하고 전공정이라고 해서 반도체 여러 가지 공정 중에 앞단에 있는 공정을 미국이 제일 잘하고요 일본은 소재를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후공정이라고 해서 반도체 마무리 지을 때 패키징이라든지 이쪽을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를 투자한다면 삼성,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후공정 쪽에서 미국으로 진출하거나 혹은 국내 시설 투자가 많아지면서 혹시 쇠를 입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다는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신도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조금 훈풍이 불고는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이번에는 이것도 김큐우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요즘에 뉴스 틀면 이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양국관리법 이거 정치적인 견해 말고요 그냥 정말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쌀 시장하고 농산물 시장을 경제적인 관점 특히 몇몇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도 시장 논리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 논리로 풀자고 하면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 논리로 보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을 한참 뒤지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시장이 맞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을 들이밀어서 쌀 시장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식량 주권하고 식량 자금률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쉽게 설명하면 국방비 우리가 지출할 때 이거를 시장 논리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국방비는 그냥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산물하고 쌀 시장은 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이미 그리고 우리는 이 시장 논리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직불금, 공공비축금, 시장 격리 이런 것들은 시장 논리로 얘기하면 사용하면 안 될 정책들인데 그래서 큰 방향은 이미 농가, 쌀은 자금률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정책 하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그런 논의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다는 숫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곡관리법이 왜 나왔냐부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이 작년부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게 지난해 쌀 가격이 폭락하면서 저희가 양곡관리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쌀값이 최대 폭락했어요 왜 가격이 떨어졌냐 언론들에서 보도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풍년, 풍작이었다 그래 생산량 많아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쌀 농사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 쌀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폭락한다는 거죠 많이 생산되는데 소비는 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2021년에만 가격이 이렇게 폭락했냐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게 저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정부가 타작물 재배 지원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쌀 농사 안 짓고 다른 농사 지으면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그렇게 하면서 쌀 경작지를 좀 줄여놨어요 그랬는데 이게 2020년도에 종료됩니다 그러면서 쌀 경작지가 갑자기 2021년도에 확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작도 풍작이지만 쌀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정부의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생산량 조절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MB 정부 때도 타작물 재배 지원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름 쌀 가격이 한 17만 원 이상을 20만 원 사이에서 유지하면서 농가들이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박근혜 정권 때 타작물 재배 지원이 포기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장 격리 제도 같은 것들이 나왔죠 사후관리 제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 MB 정부 때 썼던 타작물 지원 제도가 괜찮네 라고 해서 다시 시행한 게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3년 시행했는데 정권교책인 2021년도가 되면서 이게 종료되고 이어지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한 77만 8천 헥타르였던 논 재배 면적이 2020년도에 72만 헥타르로 뚝 떨어지죠 그러면서 실제 생산량이 풍작이 겹치면서 20만 톤이나 늘어나는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폭락했다는 사건이 나온 것이죠 과잉 생산되면서 가격이 폭락된 건데 그러면 생산량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겠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격이 안 떨어지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거나 시장을 격리한다거나 이거는 임시방편이고 사후관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벼 재배는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생산량을 관리해서 어떻게 수급을 맞추면서 가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곡관리법 얘기하면서 너는 왜 타작물 재배만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양곡관리법 안에 타작물 재배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면서 만약에 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너무 많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매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양곡관리법인데 문제는 이 의무 매수라는 단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무조건 매입이다 무조건 수매다라고 공격을 받고 있고 시장 논리에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만 우리가 볼 것이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당이 주장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됐다 무조건 사주거나 벼농사 늘고 그러면 가격은 떨어져서 농가는 파탄이 된다라는 주장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정부에서 다 수매해준다 그리고 가격을 유지시켜준다 그러면 배아량 리포터는 혹시 농사 지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애매하네요 얼마 전에 속초에서 4억 원 연봉인데 의사 못 뽑았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가격만으로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도시의 인프라라든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사람은 많지 않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농가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노령화가 굉장히 돼 있어서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농가의 기반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의 식량 작업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타작물 재배를 조금 늘려서 벼 말고도 다른 작물들의 자금률도 높이면서 그런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포인트를 좀 옮겨서 의무라는 단어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결국에는 진짜 농가를 도울 수 있는 일,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도울 수 있는 일에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배양익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